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재밌는 일들로 가자 중2 이때 팝송 대회를 나갔어 아! 아, 삑사리를 냈어요 기억나요, 기억나요 거기서 이제 삑사리를 냈어 오마이, 의미탈, 의미탈 의미탈이 났지 근데 의미탈을 냈는데 왜 가수가 되고 싶기로 결정했어요? 복수하고 싶었지 가수돼서 복수심 때문에 한 것도 좀 있지 진짜 재밌지, 그렇지? 재밌어요, 재밌어요 무서워 어때, 여러분 좀 더 휘닝하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? 네 좋아요, 좋아요